네 안녕하세요 여러분. Sustained Markni 오늘은 대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외국에 성금 가능하지요? 캄보디아로 보낼 거예요. 외국에 성금 가능하지요? 캄보디아로 보낼 거예요. 다 큰형 아잇 웰로이도 멀티 반데 큰형 넌 피아트 캄보디아 외국 멀티 성금 웰로이 가능하다 아잇 탐보디아 버티 캄보디아로 롯데깐 보낼 거예요. 넌 그냥 네, 이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 네, 이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성내 주의 자세 성능 밟밟니 네, 바 자, 이, 니 양식 성능 밟밟 작성하다 자세 주시면 됩니다. 성주의 잠시 후 문태그라마 캄보디아로 순금 되었습니다. 캄보디아로 순금 되었습니다. 그냥 만월루이다가 롯데깐 무지 루이 하윤 캄보디아 롯데깐 무지 순금 되었습니다. 만드는 루이 로알 아, 그리고 이 소편 또 현금으로 좀 바꿔주세요. 아, 그리고 이 소편 또 현금으로 좀 바꿔주세요. 아, 성주의 피 도사이니 더 질로서 펑 아, 하, 그리고 능, 이니, 수표, 사이, 현금, 로이셋, 위로, 터지어, 중번택, 바꿔주세요, 솜, 너 어떻게 들어요? 어떻게 들어요? 다들가 양듬는데? 어떻게 양듬는데? 들어요, 준 만원 자리로 주세요, 만원 자리로 주세요, 솜 알지 프로핵, 문 문 원 만원, 문 문 원, 자리, 성렉, 로, 지어, 주세요, 솜 알 네, 알겠습니다, 네, 알겠습니다, 자, 그냥 듣도 반 네, 받자, 알겠습니다, 그냥 듣도 반, 듣고 그냥 등하오 네, 따라하세요, 솜 답답 넝디에 외국에 승금 가능하세요? 캄보디아로 보낼 거예요 네, 이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캄보디아로 승금되었습니다 아, 그리고 이수현도 현금으로 좀 바꿔주세요 어떻게 들어요? 만원 자리로 주세요 네, 알겠습니다 네, 잘 읽었습니다, 오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онд